내가 말했는지 아님 말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기를 해볼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죄에 맞으면서도 안 맞아 신기한 일이지 내가 짜장을 고르면 나는 짬뽕뽕뽕 내가 김밥을 고르면 나는 동갑 내가 아하면 너는 이거 완전 대단한 베스틴 네 운명이야 전생연부 찰떡궁합 그런 거야 나에게 나에게 다가가 나에게 나에게 다가와 우리의 우리의 시간을 멋지게 만들고 싶어 내가 맞고 네가 맞고 누가 맞든 상관 상관없이 내가 틀려서 답답하고 갑갑할 때도 있겠지 내가 먹고 네가 먹고 누가 맞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내가 짜장을 고르면 나는 짬뽕뽕뽕 내가 김밥을 고르면 나는 동갑 네가 아하면 너는 이거 완전 대단한 베스틴 네 운명이야 전생연부 찰떡궁합 그런 거야 너에게 너에게 다가가 나에게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나에게 다가와 우리의 시간을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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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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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